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민간의료서비스 그리고 축적된 우수한 의료인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우리 사회는 평균적인 수준을 미뤄볼 때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병이라 불리는 전년병은 우리 조상들도 함께 했습니다. 조선조의 우리 선조들을 괴롭혔던 두 가지의 큰 전년병은 하나는 호열자 콜렐라이고 다른 하나는 연병이라 불리는 장티브에서 였습니다. 호열자는 호랑이한테 찍혀 죽는다는 뜻으로 얼마나 호열자가 겁났으면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싶습니다. 연병은 연병할 놈이란 불릴 정도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의 조선에서는 전년병이 아주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1895년 여름에는 서울에 콜렐라가 창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당시에 15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만 명이 감염되었고 6,15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년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갖고 있지 못했던 조선조정은 이런 방을 서울 시내에 부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서양 성교사들의 기독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그들의 지침에 따르라 이런 방을 서울 시내에 내부칠 정도로 조선조정은 전년병을 대처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이때 서양 의료 성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많은 조선인들이 감동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료 성교사입니다. 1884년부터 19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 성교사의 숫자는 2,965명입니다. 약 3,000명 정도가 100년 동안 내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방 이전에 온 사람이 1,529명이고 해방 이후에 온 사람이 1,427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방 전에 한국을 왔던 성교사 1,529명 가운데 여성 성교사가 1,114명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성교사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에는 서양 의료인들이 311명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의료 성교사가 280명으로 90%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 등지에서 파견한 개신교 서양 의료 성교사가 우리나라의 전체의 서양 의료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대 의료와 의료기관의 설립에 의료 성교사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 성교사 가운데 미국 출신의 의료 성교사가 193명으로 6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간 의료기관의 뿔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왔던 초기 성교사들 가운데 교육과 복음에 앞서서 의료 성교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성교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성교기지를 세운 다음에 맨 처음 하는 일이 민간 가옥을 구입해서 진로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진로소의 환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교병원으로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교병원을 만들 때면 어김없이 그에게 기부금을 내놓는 미국의 자선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의료 성교사들과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해외선교본부는 성교병원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기부자들을 기념해서 기부자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단이 노력을 기울인 점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되지만 기부자들이 보인 박의 정신이 한국의 근대병원 서양의료기관 설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화여대 병원은 1885년도 5월 3일날 한국에 왔던 의료 성교사 윌리엄 스크랜턴에 크게 핏을 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의료 성교사는 정동의 주택의 방 하나를 개조해서 진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이 나중에 시병원과 여성전용병원인 보구여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보구여관이 동대문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진료소를 열게 되는데 이 진료소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볼드윈 진료소였습니다. 이 볼드윈 진료소가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볼드윈 씨는 남감리교의 여성 해외선교부에 속한 분으로서 한국에 선교 초기 자금을 개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분이고 또 선교 부지 매입 자금도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후원했고 이렇게 조선의 개신교 선교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던 오하이오주에 사는 독지가였습니다. 1876년부터 1901년까지 개신교 선교단체는 한국의 27개의 근대병원, 그러나 서양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선교병원인 거죠. 현존하는 병원은 모두 8개입니다. 우리 눈에 이미 익숙한 그런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신교의 해외선교단체가 건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곳입니다. 1885년에 세워진 서울세브란스병원, 1887년에 세워진 이화여자대학교병원, 1897년에 세워졌던 대구동산의료원, 1898년에 세워졌던 전주예수병원, 1905년에 세워졌던 광주기독병원, 1908년에 세워졌던 서울위생병원, 1909년에 세워졌던 안동성소병원, 1909년에 세워졌던 여수애양원 이들이 모두 현존하는 선교병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존하지 않지만 1885년에 세워졌던 시병원, 과거에는 남대문상동병원으로 불렸습니다. 1892년에 세워졌던 팽양기홀병원, 1892년에 세워졌던 원산구세병원, 1893년에 세워졌던 부산전킨기념병원, 1896년에 세워졌던 레더기념병원, 1899년에 세워졌던 목포양동병원 등 19개는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 건립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기독 후원자와 단체가 보내준 크고 작은 기부금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기부금이 없었더라면 한국인들은 근대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에 흐려면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말지만 우리의 오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이라 믿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